정육 매장에서 판매한 쇠고기가 음식 용역에 해당하는 지역 여러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구분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1층에서는 정육 매장이 있고 2층에는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1층에서 사서 2층 가서 먹는 거죠 결과는 똑같죠? 손님이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은 똑같아 이게 하나의 식당에 가서 그냥 식당 가서 고기 주문해서 먹는 거랑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 가서 구워 먹는 거랑 결과는 똑같아 그렇죠? 결과는 이게 남학생들은 그런 거 잘 이해하지 않나? 어떻게든 먹으면 되는 거 아닌데 무슨 인테리어가 그렇게 중요하면 의르기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건데 상추 쌈을 먹을 때도 고기 먹고 상추 따로 먹는 애가 있고 싸서 먹는 애가 있고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 결과는 똑같다고 과정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은 똑같아 식당에서 그런데 식당에서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면세 재화잖아 그리고 식당이라는 게 음식점 업으로서 종업원과 물적 시설이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용역 제공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재화와 용역을 하나로 봐서 주가 용역이고 부가 재화고 해서 전체가 음식점 업으로서 과세가 된다는 게 일반적인 식당에서 먹었을 때 부가세 과세 논리란 말이야 그런데 주장을 하는 거지 나는 재화만 별도로 구입했고 그리고 다시 용역만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재화와 용역이 합쳐진 게 아니라 따로따로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납세자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육식당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조세 회피 행위의 성격도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낙가는 있잖아 그걸 단정 지어서 조세 회피 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미 이해하시겠죠? 과세 관청은 이런 행위가 구분될 수가 없다 하나다 하나다 이렇게 본 거고 납세자와 법원은 구분된다고 본 게 핵심적인 거 핵심은 구분돼서 얘는 별도 용역이고 과세고 얘는 소고기만 산 거니까 별도의 재화의 공급만 남아서 면세라는 얘기 이 사건의 핵심은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2층 식당에서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부수하여 1층 정육 매장에서 쇠고기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고 결론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면세 대상인 정육을 제일 중요한 거죠 별도로 구입했다는 거죠 그것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 반찬 등을 만 제공받는 경우라면 정육은 면세 대상이 된다 용역과 재화가 별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요 근거들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음식점 업이라는 건 용역이죠 과세 대상 용역인 거고 양가로 2번에 보면 자 이들이 만약에 일괄로 주문해서 고기랑 상차림 이런 거 일괄로 주문했으면 얘기가 필요 없죠 주와 부가 지금 함께 제공되는 거니까 하지만 별도로 다 주문했다는 게 핵심인 거고 파란색 보시면 2번에서 2층 식당에서의 정육의 공급이 부수 재화로서 과세 대상인 음식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해하셨죠 거기 보면 해당된다고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파란색 보시면 정육의 판매를 과세 대상인 음식 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다 별도다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소비자의 구매 행위는 끝났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뭐냐면 이거 가지고 나가서 자기 집에서 꺼먹을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비록 같은 사업자지만 다 따로따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이유였습니다 자 5번을 가볼게요 5번에 무슨 얘기냐 결국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야 납세자는 이렇게 거래 행위를 별도로 다 했단 말이야 결제도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서 그냥 나갈 수도 있고 위에 와서 구워먹을 수도 있고 이러한 행위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느냐라는 얘기죠 법률 행위가 분명히 별도로 있잖아요 납세자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조세의 부담을 가장 줄이는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체는 절세 행위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 거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적 실질서의 입장이고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 선택을 가장 행위 등이 아닌 한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법적 실질서를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부수제와 부수 용역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죠 법조항이 지금 이게 적용된 것은 14조 1항에서 1호 2호가 있잖아요 그 1호 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박스를 보시면 328페이지에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용역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럼 1호에는 해당되기는 어렵죠 1호는 계약이 한꺼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2호는 뭐예요 거래 관행이잖아요 거래 관행으로 보아서 이게 지금 고기가 상차림과 함께 무조건 가야 되는 거냐 정육식당이라는 별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건데 이걸 거래 관행이라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호에도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겁니다 아래에 가보면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재화 있죠 주된 사업에 부수한다는 건 재고 자산이 아닌 유형 무형 자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그때 공급 등은 별도로 보되 오로지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유형 무형 자산들에 대한 과세 면세 여부의 판단 기준만 법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면세 과세는 주된 사업에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례는 여러분들 교재 다 있는 거고 3번 위에 사례 3번 가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인데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328페이지 가운데 있는 사례 3번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은 면세하고 있죠 아파트 건설할 때 근데 우리가 발코니 확장공사 같은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옵션으로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을 건설회사에 별도로 준단 말이야 다시 한번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과세 면세가 섞여 있어 어차피 토지는 면세고 건축부는 과세야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건축분도 면세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 건축분에 대해서 면세가 적용되는데 별도로 5억이었다고 쳐봐요 별도로 내가 3천만 원을 주면 발코니 확장공사 해줘 발코니 확장공사 3천만 원이 별도의 거래라고 한다면 내가 건설 용역을 따로 준 거잖아요 이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축에 부수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과세가 될 것이고 이게 부수된다고 하면 다 같이 면세가 적용될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대법원은 별도라고 본 거죠 거래 관행이 성립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옵션이라는 거예요 대법원의 입장은 옵션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거래 관행을 보는 입장이 좀 다른 거죠 보통 일반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파란색 보시면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사례 3말에서 발코니 확장은 파란색부터 볼게요 발코니 확장은 선택사양에 해당되고 발코니 확장공사가 주택의 이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한 주택 공급과 발코니 확장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구부하여 지급하는 등 상호간의 불가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더라 따라서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 용역인 아파트 건설의 일부에 불과하다 할 수 없고 위 건설 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 용역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지금 조문이 위에 조문을 잠깐 가보시면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대법원 문구는 보면 필수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 통상적이라는 말과 필수적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과거 우리 부가가치세법 조문이 14조 1항과 2항에 대해서 필수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2010년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통상적이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통상적이라는 건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발코니 확장공사 이런 거는 다 같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원심판례에서 과세관청이 주장한 걸 원심판례에서 받아들인 게 하나 있는데 난 그게 차라리 논리는 맞다고 생각해 그 논리는 뭐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면세하잖아요 근데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되는 애들이 많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33평, 35평 그거는 안 해주고 20평대를 해주고 난 그게 더 맞는 거 같다라고 오히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과세관청의 입장은 그래? 이게 과세관청은 니들이 말하는 게 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통 우리는 통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통 이거 하나에 한 세트예요 그때 과세관청이 이런 얘기했어요 되게 재밌는데 그러면 이거 통으로 보자 국민주택 규모가 넘네? 다 과세하자 이렇게 지금 나온 케이스가 있거든 나는 그게 논리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해요 통으로 통으로 아니 발코니 이런 거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발코니하고 정육식당의 별도냐 합산이냐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